안녕하세요! 혜지입니다! 2018년이 가고, 2019년 황금돼지해가 찾아왔습니다! 예! 먼저 2018년을 잠깐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20만 구독자 달성하는 것도 성공을 했고 계속 사랑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실망!. 그리고 점점 침ultộys 더 좋아해주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기쁘고 설렙습니다. 그리고 또 2018년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었기 때문에 저 자신을 좀 약간 점검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새도 밝았으니까 어 잘한 부분이 있다면 칭찬을 하고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가지고 2019년에는 좀 더 발전하는 모습 어 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더더욱 발전하고 또 발전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즐거움을 선사해드릴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 휴지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더더욱 발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2019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잘 부탁해요 지난주인 12. 14. 15. 16. 15.